개인적으로 전반기 때 제가 참석을 했고 후반기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의 틀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전체적인 강의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복상하는 부분이 실외는 되게 조심스럽고 잘못된 게도 빠질 수 있다는 편견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복상의 위험성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깨트리고 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방장 기대하고 잘 참석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